키키올릭입니다. 따끈따끈한 US 오픈 대진표가 나왔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US 오픈 남녀 단식 대진표를 바탕으로요. 빅픽쳐 큰 그림상으로 우승전선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빅픽쳐상으로 봤을 때 적어도 노박 조코비치 준우승쟁반을 확보 사발랜카의 수건인 넘버원 등극 이렇게 두가지 테마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남자 단식 대진 128강 나왔습니다. 1번 시드 알카라스와 2번 시드 조코비치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알카라스는 빅센 대진을 조코비치는 이번에도 윈블던과 마찬가지로 결승전까지 비교적 수월한 길을 걷게 됐습니다. 대진표 바탕으로 탑시드 4명의 예상 대진을 살펴봤습니다. 테니스 채널이 순수하게 랭킹 CD를 기반으로 한 예측인데요. 일단 1번 시드 알카라스는 첫판에서 78위 왼손잡이인 도미니크 쾌퍼를 만나게 됩니다. 최근 하드코트인 로스카보스에서 4강까지 올라가 1회전 치고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3회전 에반스가 기다리고 있는데 슬라이스 장인이긴 하지만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하이라이트는 역시 8강 야닉 시너와의 작년 US 오픈 리턴 매치입니다. 작년 그랜드슬램 최고 명승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처절한 경기였는데요. 다만 이 시너가 올라올 자리에 한가지 변수는 있습니다. 시너가 16강전에서 최근 부활한 알렉산더 즈베레프를 만난다는 것인데 즈베레프가 상대전적 3승 1패 최근 3연승으로 앞서고 있어가지고요. 2승부 모릅니다. 시너가 아닌 즈베레프가 올라온다면 알카라스에게 한결 수월한 드로우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알카라스의 게임을 가장 잘 잡을 수 있는 천적에 가까운 스타일이 야닉 시너이기 때문입니다. 4강에는 매드베레프, 결승에는 조코비치 끝판왕이 기다릴텐데 알카라스 대진이 빡세다는 이유는 8강부터 결승까지 3연속으로 이번 대회 우승후보 5손가락 안에 꼽힐 만한 인물들과 차례로 맞붙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알카라스 섹션에서 4강에서 만날 매드베레프 대진표입니다. 2라운드에서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타는 챌린저 투어급 선수 퍼세를 만났는데요. 초리치, 드미노 모두 만만치 않지만 메이저 5세트에서 매드베레프를 꺾을 만한 수준을 갖추지는 못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16강전에서 드미노 대신에 23번 시드 니콜라스 제리가 올라올 경우에는 아주 승미로운 승부가 예상됩니다. 제리는 196cm의 큰 키에서 강수 서브가 탁월하고요. 4핸드, 백핸드, 아주 강타를 치는 선수이기 때문에 매드베레프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지난 윈블던에서도요. 알카라스와 4세트 접전을 벌였던 인물이기도 하죠. 올 시즌 완연한 상승세입니다. 오히려 8강이 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루블레프가 최근 맛이 좀 갔더라고요. 늘 투어 대회 8강권 이상 성실하게 올라가는 친구였는데 북미 하드코스 시즌 현재 광탈 중입니다. 자 4강과 결승은 역시 이번 대회 우승후보 1순위들을 만나야 합니다. 아래쪽 섹션 홀고루네부터 보시죠. US 오픈 4번 시드를 운 좋게 받았죠. 사실 북미 하드코스 시즌에서 시원치 않았는데 작년에 방어할 포인트가 거의 없었고요. 반대로 방어해야 할 선수들이 미끄러지면서 어부지리로 4위에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4강을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루네가 신시네티 마스터스에서 등 부상을 이후로 기권을 해버렸는데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이 부상 정도가 가볍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광탈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그래도 만약 몸 상태가 좋아져서 4강까지만 올라갈 수 있다면 조코비치를 꽤나 위협할 수 있는 선수라는 사실 모두가 알고 계시죠. 최근 조코비치와 2번의 맞대교를 모두 2연승 승리로 가져간 유일한 선수라는 점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2회전부터 난적들이 기다리고 있죠. 레헤츠카, 부블릭, 토미 폴 전부 이 선수들이 4강 간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고요. 8강에서 캐스퍼루드가 올라올 수 있을지 지금 현재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루드 쪽 섹션 대진이 또 꿀드로우에 가까워서 이쪽에 누가 8강 고지를 넘어서 4강에서 조코비치와 격돌할지 가장 예측 불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번 시드 조코비치의 대진이 좋다는 얘기인데요. 보시면 3회전 라슬로제라가 클레이에서는 조금 더 까다롭지만 하드코트에서 조코비치를 결코 위협할 수준은 아니고요. 오제알리아 심이 작년 정도 컨디션이면 몰라도 현재 최악의 부진을 겪고 있기 때문에 16강 진출 자체를 못할 거로 저는 예상합니다. 8강 치치파스 역시 바도사와의 열애 탓인지 들쭉날쭉한 경기력을 최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치치파스는 피크 컨디션을 치더라도 조코비치한테는 결코 하드코트 메이저 대회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지난 1월 호주 오픈 결승전에서 입증된 바 있습니다. 조코비치를 결승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선수 사실상 저는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조코비치는 올해 4대 메이저 대회의 결승 진출에 모두 성공하는 36살의 나이에 또 한 번의 기념비적인 시즌을 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럼 우승은 누가 할까요? 지금 예측 사실 다 별로 의미 없지만 저는 2강 2중 1약 정도로 구분 짓고 싶습니다. 조코비치와 알카라스가 2강이고 메드베데프와 시너가 2중 그리고 부활에 성공한 알렉산더즈베레프를 1약에 가장 확률이 떨어지는 우승후보로 꼽겠습니다. 조코비치가 결승에 오를 확률은 80% 이상으로 저는 점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승 확률이 55%에서 60% 이상이냐 그건 또 아닐 것 같습니다. 자 누가 올라오든요. 반대쪽 섹션에서 누가 올라오든 결승전에서는 조코비치가 상당히 어려운 적수를 만날 걸로 예상합니다. 현재의 경기력과 대진표를 종합해봤을 때 우승후보 1순위는 조코비치 거의 비슷한 수준의 2순위 알카라스 3순위 메드베드프로 1단 꼽겠습니다. 자 여자단식도 간단히 살펴볼게요. 자 시비용택이 디펜딩 챔피언인데 US 오픈에서요. 2연패를 차지하는 건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요즘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만큼 최정상 선수들의 컨디션과 동기부여가 프랑스 오픈이나 윈블던만큼 유지되지 않는 시즌 후반기에 치러지는 탓이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시비용택의 경우 대진이 빡센 편입니다. 8강에서 코코고프를 만나는데 최근 대결에서 졌죠. 고프는 이번 대회 전문가들이 우승후보로까지 꼽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천적에 가까운 하드히터 리바키나 그리고 세계 2위로 호시탐탐 1위 자리를 넘보고 있는 사발랭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사발랭카의 대진을 보면 물론 8강에 윈블던 비운에 준우승자 자베르가 있긴 하지만 자베르가 최근 다시 부상으로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고요. 4강 제시카 페골라 역시 메이저 대회에서 커다란 성적을 입증하지는 못한 선수입니다. 자 페골라는 16강 삼소노바의 파워 테니스에 큰 도전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번 캐나다 마스터스에서는 결승전에서 싱겁게 이긴 상대였지만 그때 삼소노바는 하루 2경기를 치른 강행군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자 미국 관중들의 큰 응원을 받겠지만요. 아직 페골라가 4강 이상 메이저 대회에 오른 적 없는 그 약점을 극복할 수 있을지 아직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자 리바키나 또한 최근 몸 상태가 별로거든요. 프랑스 오픈에서 바이러스 감염기권 이후에 사실 리바키나가 시즌 초반의 강력함을 아직은 되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16강 벤치치 8강에서는 샤키리 대신에 프랑스 오픈 준우승자 무호바가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주고요. 무엇보다 리바키나는 컨디션 자신과의 싸움에서 뭔가 믿을만한 모습을 보여줘야만 타이틀 도전자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여자단식 전반적인 흐름상 이번 역시 사발렌카가 많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사실 지난번 윈블던에서도 사발렌카가 자베르에게 대역전패를 중결승전에서 당했는데요. 이번에는 그때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권순우 선수 얘기인데요. 6개월 이상 못 뛰다가 부상해서 복귀한 첫 메이저 대회에서 돌풍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게다가 1회전 상대가 미국의 교수님 유뱅크스입니다. 올해 호주 오픈 1회전에서는 5세트 접전 끝에 졌지만 8개월 동안 유뱅크스의 위치는 세계 랭킹 30위권까지 오르는 윈블던 8강 진출자의 화려한 경력이 보태졌습니다. 권순우에게는 US 오픈 못지않게 중요한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을 위한 자신감을 얻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자 그럼 US 오픈 이제 개막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소식과 함께 곧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대회 기간에는 라방도 해볼 생각이니까 기대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